시빈이가 시의 아니구나 선생님 시완이가 시의 17이네요 뭐 배웠나요 배웠던 내용은 그것이 빠르냐고 느리냐고 물어보는 거 뭔가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우셨죠 17에 3 잠시만요 잠깐만요 Look at the boat 좋아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답 써볼까요 B O A T Look at the boat OK 궁금합니다 Look at the boat 연결이 안 돼 있나 좀 놀랐네요 좀 놀랐네요 그냥 보다가 아니고 뭐 보아서 보다 이거 무슨 시예요 화다시 그러면 지금 문장의 시작이 무슨 시로 시작했어요 화다시 화다시로 시작했죠 화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어떤 표현이라고 했죠 명령문 명령문 명령문은 어떤 상황에서 쓴다고요 당연히 명령문이니까 명령할 때 명령하거나 충고 충고하거나 요청 요청 요청하거나 뭔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뭐뭐뭐뭐라고 충고하거나 뭐뭐뭐뭐라고 명령할 때 쓰는게 명령문이고 명령문은 하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로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는 요청이랑 부탁드릴게요 하는데요 오케이 그렇죠 요런 뜻이죠 요청이죠 오케이 그 다음 The boat는 앞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It's best It's fast It's fast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Fast 오케이 그래서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원래대로 읽으면 뭐해요 It is It is fast 그러면 여기서는 It은 뭐에 좋았어요 Look at the Look at the 이 뜻이 뭐길래 을 무엇을 보아라 Look at Look at 이겠지 무엇을 보다 라는 말을 그것 이란 뜻으로 대신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무엇을 보다는 빠르다 이런 뜻이죠 아니네 이거 대체 뭐 지금 그것이 빠르다 했는데 뭐가 빠르다 그러는거에요 지금 아 보트요 보트요 무엇을 보다는 뭐 무엇을 보답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요 보트요 그 보트는 빠르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It이 뭐 대신 왔으니까 그 보트 영어로 얘 치우고 뭐 써도 돼요 보트 더 보트 읽어보세요 더 보트 이즈 베스트 더 보트 이즈 베스트 의 뜻은 뭐에요 그 보트는 빠르다 그 보트는 빠르다 라는 뜻이고 어차피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었으니까 더 베스트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더 보트 아 보트 아 그러다 또 그 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더 보트 또 쓸 필요 없이 암만 밀어봤자 라는 거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긴 더 버트 대신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슬에 대한 얘기했고요 이슬 불것이라 또 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봉스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라고 읽어도 된다 이슬 보트 이슬 패스트 아 더 보트 이슬 패스트 그러니까 보트 이슬 패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 보트는 빠르다 그 보트는 빠르다 그러면 패스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패스트의 뜻은 빠른 빠른 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빠르다요 빠르다죠 그러면 뭐를 뭐로 바꾸면 돼요 어떤을 어떠타 어떠타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앞에 B동사를 붙여요 누구 앞에 어떤 시 앞에 B동사를 붙여요 B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F is all 근데 왜 카페인이면 is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is랑 같이 주자는 게 is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보트가 있더라도 그래도 여긴 당연히 is가 와야 되겠죠 더 보트는 안 망기려봤자 라는 이렇게 압축하는 기술을 쓰면 is이 되니까 압축이요 My father 도 안 망기려봤자 할 수 있죠 My father 는 안 망기려봤자 뭐가 돼요 My dad 아 그래요 아닌가 My My he My he My he 그 남자예요 그 남자예요 My he입니까 그냥 he입니까 그냥 he요 My father My father 긴 거를 h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he he My mother 는 안 망기려봤자 뭐가 돼요 he he가 되겠죠 여전히 여자 한 명이니까 나는 남자 더 보트는 안 망기려봤자 뭐예요 is요 더 보트는 아 뭐였지 아 뭐였지 뜻이 뭐예요 배들 그 배들 그 배들 그 배들은 안 망기려봤자 뭐예요 뭐였지 뭐였지 뭐예요 데이요 데이의 뜻이 뭐길래 더 보트 대신 할 수 있어요 안 망기려봤자 그 그 것들 그들 그들 그것들 이란 뜻이니까 더 보트 대신 안 망기려봤자 하면 데이가 되겠죠 어 영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궁금하냐 유 유 자 fast의 뜻이 다시 뭐였어요 빠른 빠른이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것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네 일단 여섯 가지 질문 기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 언제 어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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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 어떤 어떻게 어떤 그리고 어찌 어떻게 왜 왜 중에서 빠른 이란 말은 어떤 질문인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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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그것은 어디 있니 그랬더니 그것은 빠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 선생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보인다 언제 누구 왜 그것은 왜 그렇니 그랬더니 그것은 빠르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어울리죠 아니요 어떤 그것은 어떻니 그랬더니 그것은 빠르다 그러니까 어울리죠 네 당연히 어울리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그것은 어떠니 그 보트 어때 그 보트 어때 어 그거 빨라 그거 빨라 그럼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몰라 그거 어때 이게 영어로 뭐였어요 아 왓 왓 였어요 네 아 어떤 언제는데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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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어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묻는 말을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How가 대해서 밖에서 궁금하니까 나는 Fast는 빠르니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지 물어보면 되고 어떤 영어로 How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뭐 It is는 묻는 느낌이 안드니까 Is it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OK. 그래서 Is 뭐 대신 왔어요? Is이요? 네 The boat요 OK. 그래서 그 boat가 어떤지 한번 묻고 답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boat? The boat? Ho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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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boat? 여기 어가 또 왜 저어있습니까? How is the boat? 보트를 얻을까요? How is the boat? How is the boat? 계속어를 모르고 있어 넌 지금 이렇게 읽고 있어 How is the boat? How is the boat? How is the boat? It's fast It's fast OK. 그래서 그 boat 어때? It's fast It's fast It's fast It's fast It's fast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다시 무슨 문? 명령문 OK. 트레인 한번 써볼까요? T R A I N 오! 다행이다! 트레인 어? OK. The train의 뜻은 뭐예요? 그 기차 암방기로 갔자 하면 뭐예요? It OK. 그래서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죠 It's slow It's slow It's slow? It It's slow OK. 줄여서 It's slow It's slow It's slow It's slow OK. It's는 아까도 잘 알고 있다시피 It's는 뭐해 줄임말이다? 먹다 네? It is 먹다? 먹다 여깄다 먹다 여깄다 먹다 여깄다 It 니 말이에요 It's It It's Is What do you say? The The Train The train The train The train is slow 읽어 볼까요? The train The train is slow 영어 무슨 뜻이에요? 그 기차는 느리다 OK. 근데 앞에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차를 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서 루켓더 더 보트 아 그렇지 루켓더 더 루켓더 더 보트 정신처리시구요 루켓더 천천히 말할게요 루켓더 더 보트해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루켓더 보트 아 이게 그렇게 뜰거에요 아 보트가 아니지 잠깐 아 보트가 헷갈려요 글씨는 안보고 읽나봐요 루켓더 더 트레인 루켓더 트레인 했더니 기차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 더 더 트레인 이즈 트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어차피 뭐라 그랬어요 더 트레인 뭐라고 말했어요 루켓더 더 트레인 루켓더 더 트레인 이에요? 아니요 잘 못하러 가요 앞에 첫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했으니까 루켓더 더 트레인 뭐라고 말했으니까 루켓더 더 트레인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계속 없는 예를 오케이 명령문으로 뭐라고 명령했으니까 루켓더 더 트레인 계속 예를 하고 있어요 루켓더 트레인 루켓더 트레인 루켓더 트레인 또 쓸 필요 없이 뭐라고 해야 된다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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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의 뜻은 뭐예요? 느린 느린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에 속하고 어떤 시에 속하고 얘를 뭐로 바꿔주고 싶다 느리다 뭐가 된 거니까 슬로우 앞에 이스 이즈 비위 동사를 쓰면 되겠죠 오케이 슬로우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예요? 어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하우 이즈 더 트레인 트레인 더 트레인 또 쓰기 귀찮으면 앞만 길러갔자 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앞만 길러갔자 하면 하우 이즈 이즈 하우 이즈 세 뜻이 뭐예요 하우 이즈 세 뜻이 뭐예요 그것은 뭐지 그것은 뭐 뭐인데 그것은 어떤니 그것은 어떤니 그것은 느리다 선생님은 달리기 빠르세요 선생님은 달리기 빠르세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계속해서 루켓 더 제트 루켓 더 제트 오케이 제트기니까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빨라요 오케이 더 제트 대답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또 쓰려니까 길고 귀찮죠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루켓 더 제트 아 루켓 아 이거 아니었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지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즈요 이즈 되죠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이즈 이즈 패스트 패스트 이즈 뭐 대신 왔어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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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왔으니까 요거 지우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즈 이즈 패스트 되는 모양이죠 이즈 뭐 대신 왔어요 더 제트 오케이 그럼 요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겠네 더 제트 이즈 베스트 는 무슨 뜻이에요 그 버튼은 빠르다 아 이게 그거무라 아 그 버튼 그 세트기는 빠르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하우 이즈 더 하우 이즈 더 제트 아 아니지 하우 이즈 아 뭐지 하우 이즈 하우 이즈 이즈 하우 이즈 하우 이즈 오케이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우 이즈 이즈 그 제트기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우 이즈 더 제트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제트기 어떤지 묻고 답해보세요 제트기 어떤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하우 이즈 하우 이즈 하우 이즈 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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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우츄 사스트라고 답해 주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플리즈 숨어 예 플리즈 그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봐라 Что фак Jay ear 그것은 빠르다 이즈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제발 쓰기. 클린 쓰기지요. 백지어. 오케이. 그러게. 말하기 시험 진짜.